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4명이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.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피의자들이 이 대표에게 기를 불어넣는다는 뜻으로 돌에 생명기라는 글자를 새겨 묘소에 파묻었지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이재명 대표 등 문중 후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.